백화점 같은 요즘에 이런 디자인이 대세. 진짜 이거는 엄마랑 딸이 함께 신어도 될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런 느낌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턴업을 해서 퍼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다 접어요. 그러면 미들 부츠로 여기까지. 아예 지금 몇 뼘이 올라갈 정도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찬바람 막아주고요. 훨씬 더 다리 라인을 조금 더 예뻐 보이게 슬림해 보이게 팬츠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다니시면 너무 괜찮아요. 때로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디자인 보셨죠 고객님. 근데 겨울에는 눈이 참 많이 와서 우리가 이런 거 미끄럼 방지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또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금방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이젠이 원터치 방식으로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신으시고 얘를 이렇게 한번 더 딱 하면 장착이 되는 거예요.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얘가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을 하시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낙상사고도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 딱 신어주셔야 돼요. 신어주셔야 됩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아니 영하 10도 체감이 영하 12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따뜻한 신발은 누구에게도 피하려 합니다. 특히 출퇴근한 남성분들도 사무실에는 구두를 앉길래 두고 생활을 하시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운전하실 때 따뜻한 신발이 필요하시거든요. 남성용도 이렇게 저처럼 바지를 내려서 신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올려주셔서 안쪽에 바지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여성용만큼 높이가 높아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신고 다니고 캐주얼하게 연출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어주시고요. 티가 안 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바닥창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마치 이제 겨울 스노우 타이어처럼 여기에 또 아이젠이 들어가니까 체인을 하나 한 번 더 체인을 하나 또 단 것처럼 한 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이게 오준창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오래 걸으시는 분들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고요. 앞코 부분이 두툼하게 아저씨들이 신는 신발 그런 거 아닙니다. 발목 부분까지 남성용도 보아퍼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앞코와 뒤꿈치 부분에는 천연소 가죽의 소재가 쓰여져 있으니까 아마 고급스러운 방암부추를 한길래 사시는데 가격이 오늘 앞자리가 5만 8천 원대입니다. 저희 미팅 때 처음 이 가격 아니었어요.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에게 또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연말이잖아요. 가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5만 8천 원대. 여기 10% 적립금 챙겨가시고요. 여성용 와인 보셨고 버건디 컬러죠. 그리고 그레이 컬러. 그리고 카멜과 블랙 컬러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컬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블랙 컬러 또 이제 그레이 컬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에 정말 루돌프 컬러죠. 버건디 컬러의 카멜 컬러. 안쪽에 보아퍼가 하나하나 배색을 맡아도 들어가 있으니까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